안녕하세요 트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루마니아 프로에서 2위를 기록했던 블라드 슈오르코 선수입니다. 블라드는 96년생의 바디빌더로 현재 만 나이 24살입니다. 178cm의 키에 시앱 체중이 무려 120kg에 가깝습니다. 블라드는 보디빌딩 커리어 자체를 카멜쿠르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는 롤리 윙클라와 5년째 함께하고 있는 아하마드 아스카 코치와 2년째 함께하는 중입니다. 카멜쿠은 블라드에게 아하마드 아스카 코치 외에도 정말 좋은 기회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올림피아 무대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탑급 프로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블라드는 오픈 시즌 동안 24살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근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데니스 제임스 클래식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블라드의 당시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180cm가 안되는 키에 이미 110kg에 가까운 무대 체중을 만들어낸 블라드의 메스감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점은 메스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3살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다이어트 강도와 근육의 성숙도는 그가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그가 데뷔전으로 치렀던 경기는 유러피안 프로였습니다. 유러피안 프로에서 아마추어 때보다 더욱더 커진 사이즈와 다이어트의 강도 또한 훌륭해진 모습의 블라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명이 출전한 유러피안 프로에서 블라드가 받은 순위는 13위에 그쳤습니다. 경기 직후 블라드의 사진과 시합 영상들을 본 보디빌딩 팬들의 반응은 블라드가 받은 순위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블라드는 이미 실력적으로 보디빌딩 팬들에게 인정을 받아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탑급 프로와 경쟁하기에는 날카로운 컨디셔닝 대비 후면에서의 너비감과 두께감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블라드가 선택한 다음 프로쇼는 바로 이어졌던 UK 그랑프리가 아닌 루마니아 그랑프리였습니다. 루마니아 프로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을 나눠주는 대회였습니다. 시작 전부터 지난 프로쇼에서 블라드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로 라이온엘 베이키가 복귀전을 치루는 경기이기 때문에 블라드에게 많은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블라드는 본인이 완전한 언더독으로 평가를 받아왔던 루마니아 프로에서 리건 그라임즈 다음인 2위를 기록합니다. 1위를 했던 리건 그라임즈와 비교를 하였을 때 후면에서의 전체적인 근육의 모양과 함께 너비감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면에서의 근육의 사이즈와 볼륨감, 대퇴사두 근육에 분리도를 놓고 보았을 때는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96년생으로 만나이 24살인 이 바디빌더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바디빌딩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보디빌딩을 무리하게 몰아붙여 보디빌딩을 일찍이 은퇴한 선례의 사례도 있고 운명을 달리한 선례의 사례도 있습니다. 블라드는 현재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따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프로쇼나 내년 상반기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블라드 슈오르코 선수를 부디 정말 오래오래 보디빌딩계에서 봤으면 합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블라드 슈오르코 선수입니다. 그리고 장래가 촉망받는 블라드 슈오오오가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